이거는 마무리를? 오늘 마무리하죠. 되든 안 되든 죽이든 밥이든 근데 악보를 되게 신기한 게 보면 볼수록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. 이것도 이게 메조 스타카토라는 거를 이번에 연습하면서 알았어요. 아 진짜요? 그전에 거의 레가토처럼 처리하다가 어머 이거 메조 스타카토네. 막 여기 강조음 있는 것도 새로 발견하고 아 액센트 이것도 다르게 묶여있는 거 발견하고 여기도 이윰줄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발견하고 아무튼 보면 볼수록 자꾸 새로운 게 저는 맞아요. 악보가 하더마다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? 아 그래요? 그 편집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악보에 나와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견도 너무 중요하지만 간혹 가드리는 것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악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의 취향이나 흰선이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악보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보에 너무 메어서도 안 돼요. 아 진짜 어렵죠? 너무 어렵죠? 저기를 부드럽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네 레저 스타카토로 해야지 살건 지금 싱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깨달으시면 일단 처음으로 주기되든 가기되든 끝내고 응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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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3개가 안 되죠? 그러니까 들 때 쿵쿵 거면서 아 그래요? 그거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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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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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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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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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